이 발성 영어를 하게 될 다른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? 일반 영어 학원은 영어라는 것을 공부로서 생각해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언어라는 거는 원장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셨지만 언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돼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해서 저도 외우지 않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님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아직까지 믿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. 일반 다른 학생들도 영어라는 것을 외우고 이렇게 영어라는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해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. aksi 아멘